너와 나를 위해 정신없이 안고 정처 없이 안고 정해지지 않고 거기서 우리 서울을 채워주고 서울을 깨워주고 서울을 채워주고 당시 전 시간을 아직까지 모인다 하지만 보아 같은 목소리만을 당당돼 흔치는 김수는 김정기 부부니 공헌특기 버리나이 스스로 데려주시길 우리의 소리라 우리의 소리라 우리의 소리라 우리의 소리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